저희 둘째가 100일 때 뇌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하는 날 굉장히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는 날 병원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찬란하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 병으로 인하여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도록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무지개를 여러 번 봤습니다 또 같은 희망을 가지고 또 무슨 좋은 일이 없는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무지개가 주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하늘에 떼있는 무지개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혹시 나한테 무슨 좋은 징조를 주지 않나 좋은 일을 가져다 주진 않나 그것이 나한테 좋은 상징이 되진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이 구약 성경에 오늘 민숙이 구장에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민숙이 구장인데요 이 민숙이 구장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8장 7장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신해산 광야죠? 그래요 맞습니다 출애국기에 19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신해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규례를 받고 절기에 대한 규례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규례를 이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민숙이에서는 신해산에서 출발할 준비를 앞에 하잖아요 그죠? 뭐 지파별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인구조사를 어떻게 해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오늘 이제 민숙이 구장은요 신해산 광야에서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죠 근데 왜 성막이라 하냐면 이때는 한 자리에 이렇게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같은 거죠 하나님이 임제하시는 성전을 이전에 성전 이전에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나 그 성막이 자리를 할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지어라 하고 게시를 하셨고 또한 출애국계에 기록이 돼 있죠 또한 지혜로운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이것을 직접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만들었어요 오늘 민숙이 구장에서는 이것을 만든 성막을 설치해요 설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이제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다 그랬죠 이 성막을 세우는 날은 출애국계 2년 1월 1일이에요 정말 초하루에 만든 성막을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설치 세웠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성막을 덮었냐면 구름 자 여기가 신해상강냐는 사막기후에요 여러분들 사막기후에 사는 분들 여러분들 보시죠 머리에 터번들고 온 몸을 손으로 다 칭칭 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는 더우면 옷을 간단하게 입는데 너무 더운 곳에 가면 몸이 탄대요 그래서 칭칭 감잖아요 머리까지 온 몸을 그것이 사막기후에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 사막기후인데 그런 사막기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그 더운 기운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성막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뭘로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또한 환하게 비춰주는 그러니까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며 또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신해산 광리에 머무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발해야 되죠 어디로? 가난한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묘하게 이 구름기둥을 통해서 기름기둥이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떠오르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하라는 거예요 행진하라 그런데 이렇게 구름기둥 따라갔다가 구름기둥이 어느 장소에 머물러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으로 들어야 하죠? 그 자리에 유진하라 진을 쳐라 머물러라 자 그러면은 이 백성들 한 200만명 되는 백성들을 자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봅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느냐 머무르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알고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진두지휘해서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 자리에서 200만명이 자 한번 자리 진을 치면 예 밥솥도 걸어야 되겠죠 성막도 해야죠 그렇게 있을 장소를 다 구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그거를 다 이삿짐 싸듯이 다 또 싸요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또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또 진을 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까요? 어디에 간다는 희망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것이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지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요하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요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들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자 20절에 보시면은 혹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한 며칠 있다가 떠오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은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른다는 거는요 하루 있었어요 자 구름이 멈췄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어떻게 해요? 다시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말에 순종했어요 하루만 자고 또 이따 징꾸려가지고 또 떠났어요 그 다음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 이 밤낮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에 보면은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 이 말은 낮 동안에는 구름이 머무르고 밤에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발을 언제 했다는 거죠? 밤에 밤에 출발하는 건 어렵죠 궁금한데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이틀 있든지 한 달 있든지 1년 있든지 자 이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의사는 없어요 하나님 하루 있으면 하루 있다 가고 이틀 있으면 이틀 있다 가고 1년 머무르면 1년 머무르는 오직 누구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하루 있으면은 아휴 하루 더 있죠 1년 있으면 너무 오래예요 빨리빨리 가요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할 텐데 뭐 그래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만 저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의사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는 묵묵하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렇게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서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자 구름기둥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가야 할 길을 저렇게 명백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무슨 징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새는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눈에 구름기둥 불기둥 보입니까? 저는 그 무지개가 맨날 떠가지고 인도해 주는지 알았더니 그냥 무지개더라고요 그냥 구름이고 그죠? 지금은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일어나라 앉아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안 보였어요 광야에서만 특별히 있었던 예 사건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을까요?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죠 민숙에 복을 주고 지키기를 원하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빛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까요?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눈에 딱 보여주면서 그냥 이 딱 보이는 이걸 보고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어마한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뭐하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내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렇게 쳐다보고 나를 보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았잖아요 내 좋은 대로 살았잖아요 텔레비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유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보혜사는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있다가 조금 재미없으면 딴 사람한테 가고 잠깐 있다가 나갔다가 돌아갔다 나갔다 돌아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지금도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그렇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일일이 보기는 어려운데 몇 가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그냥 알게 돼요 자 누구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우리처럼 깨닫지 못해요 누구의 조명이 없어서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성령께서 알게 해야지 이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조하시는 성령을 모시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비밀과 섭리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인생 내 건지 알았죠 그리고 이 내 육체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 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앉고 싶으면 앉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내 생명 내 것인지 알았어요 이걸 몰랐던 게 있는데 다 마땅히 알 수 있는 건데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내가 태어난 일시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태어날 장소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나를 낳아주는 부모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내 생명의 시작에 내가 관여한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면 내 생명의 시작을 주인이 마음대로 해야지 주인인 내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 생명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마지막을 내가 알기라도 합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라도 합니까? 몰라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 생명의 시작과 내 생명의 끝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도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랐던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건지 알았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살아봤더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내 육체지만 이거 내 마음대로 해서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된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과 주변의 모든 일들을 내가 마음대로 잘 지우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배아파 난 자식까지도 내 손에 안 들어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이런 인간의 한계가 많은 인생인 것을 예수 믿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제야 눈이 뜨이게 돼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먼저 소개를 해주잖아요 전도 대상자에게 이런 일들을 1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우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누가 알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끄라면서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은 내좋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줄에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저 영원한 하늘 날아갈 때까지 우리를 손을 꼽잡고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뭘 말한대요? 들은 것을 말합니다 들은 게 뭐죠?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령이 주는 거 사탄이 주는 거 성령이 주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가를 보면 되죠 사탄과 악령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얘기하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데 성령님은 오직 무슨 말씀만 하십니까? 들은 것만 말해요 뭐만 말하죠? 성경 말씀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1분 후에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진리의 길로 좋은 길로 그런데 1분 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길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관건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간증 지난주에 했는데 자 좀 교회 봉사하실래요? 이러면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보고 해야 되겠죠 이제 목사님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바로 안 돼요 하는 분은 내 생각이죠 자 성령께서는 봉사를 통해서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할지 주님께서 더 가까이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는 겁니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내가 시간을 내고 뭘 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유튜브나 어디서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자 사모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음성을 주셔요 사탄이 하나님은 음성을 주지 않습니다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목소리로 말해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그 사탄은 모든 비밀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게 자꾸 그 듣기를 사모하시면 나중에 정신이 피폐한 자가 돼요 사탄의 노리개가 됩니다 절대로 귀에 듣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사탄에 잡히지 않는 사람도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신분열증이 될 때는 소리가 들려요 말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귀에 말이 직접 들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지금 내 한 몸 가꾸기도 어렵고 집에 주일 되면 가족들 밥도 해줘야 되고 너무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참 불편하고 찜찜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분은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분인데 가끔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해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도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하라는데도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물질만 더 많이 벌기를 원했고 그래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났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감동이 되죠 성경에는 무슨 봉사 어떻게 하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모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이 다 있어요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주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고 듣게 되는 거고 이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데요 이것을 막는 게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지 성령님과 가까이 교제가 되고 성령님과 아주 친하게 관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며 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복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너무나 귀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죄악된 마음이죠 나의 본능이죠 나의 정욕이죠 나의 탐욕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버리도록 그리고 좋은 습관은 더 장려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이런 경건의 생활의 습관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좀 내가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유튜브를 계속 들어요 설교를 계속 들어요 물론 유명한 목사님의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직접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고장이 날 때 허트러질 때는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상대방이 물론 90 잘못해도 내가 10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가 10 잘못한 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버려야 될 습관들은 하나하나씩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옳다고 그러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습관은 주님이 나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나 안 들어요 내가 옳죠 내가 틀린 게 뭐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 문을 내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인데요 지도자로서 목장 모임을 인도할 때 나는 다 잘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잘못한 것이 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면서 말씀을 나눌 때 딴 사람 잘못했다고 막 열내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를 열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되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서 와 우리 남편 맨날 늦어가지고 맨날 뭐 이랬는데 이 급한 성격과 이 저기한 성격으로 우리 남편을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이제 생각이 나요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적용을 할 때요 나 오늘 주님 위에서 살겠다 거창하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 위에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얘기하세요 1분 동안 기도하겠다 내지는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얼굴을 안 보는데 내가 이번에는 먼저 다가가서 악수 한 번 하겠다 이런 거 내가 버럭 화가 난 버럭 얘기했는데 오늘은 참아보겠다 그래서 결단 큐티에 그래서 내가 어제는 오늘은 나도 모르게 버럭했다 아니면 오늘은 내가 버럭하지 않고 딱 참았다 이걸 올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걸 보고 적용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 저 사람 맨날 잘한다 해놓고 하나도 잘하는 거 없으면서 엄청 큐티에 올리긴 많이 올린다고 손가락질 안 할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고쳤다고 하면 되잖아 완벽하게는 못해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굉장한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또한 출애급 시간에는 모세란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자기의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구름기둥 보고 모세가 가자 하면 그 말 듣고 일어나고 무조건 같이 따르면 됐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고 자, 오늘은 일어나라,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일일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그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으니까 위대한 지도자를 못 만났다는 탓을 돌리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주고 완벽하게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해서 유튜브에서 계속 유명하신 분 설교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 내가 해결함이 없어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 하면서 계속 그런 화려한 기적과 구름기둥, 불기둥 위대한 지도자의 먼 메시지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은 착각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를 하도록 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일일이 알려주시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일이 알려주시겠다 하잖아요 일일이 인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너무나 좋은 복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위대한 지도자를 못 만난 책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현 시대의 바른 교회의 사명이에요 바른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지도자를 찾아 나서지 마시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찾아 나서지 마시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응하면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교회가 바른 교회에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내 인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내가 할 나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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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